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생활고시의 법적 근거 및 목적을 알아볼 교사 조재범입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자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서도 각 학교에 배부된 상태입니다. 이 영상은 선생님들께 해설서의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총 10개의 영상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부에서 기획하고 교사 크리에이터협회와 경인교육대학교의 협조로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학생생활고시의 법적 근거를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 체결을 알아봐야 할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상위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해서 학교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래 시행령을 보시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 3에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지도 분야 방법 및 체벌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시가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의 생활지도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실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많이 봐온 학칙과 학급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에는 체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적 근거를 왜 마련하는 것일까요? 그 의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의의는 초중등학교의 교원이 이 고시에 따라 행한 학생생생활지도는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힘든과 걱정을 덜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법령은 이미 나와 있고 학칙은 학교에서 제정해야 합니다. 그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상위법에서 정한 바에 위배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학교규칙인 학칙은 고시의 범위 내에서 학급규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법 시행령 고시입니다. 여기서는 초중동교육법의 개정사항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시는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해설서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중동교육법이 2023년 9월 2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제 20조 2항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 항목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3호 제 5호 및 제 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렇다면 아동복지법 제 17조 3호 5호 6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제 17조 금지행위 3항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 5항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항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초중동교육법 개정을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시행령은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제 40조의 3 학생생활지도 1항에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 20조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야에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바로 체벌 금지가 나와 있죠. 이건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은 안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항목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생활지도 범위겠죠. 학원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시면 교육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그래서 이렇게 고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법적 근거 및 목적과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막연히 무언가 바뀐 것 같았는데 이렇게 알게 되니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 지지 않으셨나요? 다음에는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교육 3주체의 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교육의 3주체의 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에는 다양한 용어가 나옵니다. 많이 들어본 용어도 있고 익숙한 용어도 있지만 고시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용어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시에서 23쪽에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데 고시에서 처음 규정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라든지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활동, 학생생활지도 등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언입니다. 조언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 자유계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광범위하고 흔히 일어나는 학생생활지도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담입니다.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차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행위를 말합니다. 뭔가 경고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조언보다는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뭔가 느낌이 무거운 용어입니다. 바로 훈육입니다.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 등이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좀 많이 나왔죠? 이제 용어 설명 거의 끝나갑니다. 이번 용어는 훈계입니다. 왠지 훈장님이나 어른에게 들을 수 있는 말 같죠? 비슷합니다.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지도행위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나오겠지만 훈계 사유와 행동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또한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개선이 없을 때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까지 현장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보상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 무용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행위를 말합니다. 스티커나 상점, 칭찬이나 상 등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망설여졌던 보상도 이제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의 3주체를 알아보고 각 주체별 책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3주체는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그리고 학부모 등의 보호자, 앞으로는 보호자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입니다. 교육의 3주체의 책무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생입니다.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재반 여건을 갖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요즘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이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계 선배로서, 그리고 학교의 관리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후배들도 교장, 교감 선생님을 존중하고 학생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생활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이죠. 선생님들은 이러한 당연하고 상식적인 책무가 교육의 3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단위학교는 교육 3주체의 책무를 보다 상세화하거나 구체화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과 같이 법령과 고시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교육의 3주체의 책무를 인식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연수와 교육입니다. 그리고 해설서에는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규약 서명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설서 33쪽을 보시면 생활지도영역, 생활지도방법, 학교구성원, 즉 교육의 3주체겠죠. 이런 책무가 명시된 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규약이 예시자료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법적 구성력은 없지만 이러한 서명운동은 각 주체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교육 3주체의 책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저 말고 다른 선배님들과 함께 해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설명이 많아서 선생님들 듣기 힘드셨겠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이 많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연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정진아입니다. 저는 교사 이준권입니다. 이 전 차시에서는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교육 3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어떤 걸 알아볼 차례인가요? 네. 이번 차시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중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중 제5조인 학원 및 진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생생활지도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합니다. 네. 진아쌤, 그럼 학업과 진로의 생활지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제5조에서 규정하는 범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를 들면 정당한 과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수업에 늦게 들어온다던지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가 있겠습니다. 준건쌤은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 행위로 생각나는 예시가 있으실까요? 저는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가끔 저도 졸긴 졸았지만 짝이 엎드려서 완전히 잠을 자는 경우, 이런 때 선생님들이 깨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생활지도가 가능한 것인가요? 네. 생활지도 고시에서는 수업 중 잠을 자거나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사교과 공부 또는 개인 과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수업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한지 추가로 좀 더 예시를 들어주세요. 네. 수업 중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위협적 행위를 하거나 교원에 대해 모욕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생활지도가 가능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도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시로 들어주신 모든 행위는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생활지도가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학생이 학업에 전념하는데 지장을 주는 물품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해서도 생활지도가 가능한데요. 이 부분이 학업 및 진로 지도의 범위 두 번째입니다. 중건 쌤은 학교의 소지를 금지해야 할 것으로 어떤 물품이 생각나시나요? 제가 요즘 도박에 관련된 연수를 듣고 있거든요. 일단 포커나 화투 같은 그런 도박 물품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시로 들어주신 도박 물품 외에도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 휴대용 게임기,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 등에 대해서도 소지 금지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로 및 진학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건 쌤, 만일 학생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진로 및 진학 관련 생활지도가 가능할까요? 아, 글쎄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학생이 원치 않는다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생활지도 고시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생의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하여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 자신의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 등을 강요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생활지도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생활지도 고시 5장 제6조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흡연 또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는 꼭 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작년부터 텔레비전에서 청소년 금연에 대한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흡연이나 약물 오남용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이겠죠. 더불어 생활지도 고시에 따르면 교원은 점심시간에 식습관에 대한 급식 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참, 준권쌤은 하루에 휴대전화를 얼마 정도 사용하세요? 저는 굉장히 아날로그 인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연락이 왔을 때 또는 제가 전화 걸을 때 정도 사용을 하고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굉장히 길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SNS나 사이버 상에서 무분별하게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사이버 중독의 가장 큰 매체인 휴대폰 사용과 그리고 사이버 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도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진하쌤이 학생이 소지하면 안 되는 물품으로 도박물품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학생이 도박 및 사행성 게임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생활지도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반사회적 행위나 공격성 및 공격적 행동 등에 대해서도 생활지도가 가능합니다. 네, 요즘 사회적으로도 흉기난동과 같은 그런 범죄들이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활지도 고시에서는 위험한 장난감 및 흉기 소지를 하지 못하도록 생활지도를 할 수 있으며 용도를 벗어난 시설물이나 장치의 이용 등에 대해서도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모든 학교가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자시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 중 인성 및 대인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서도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진아쌤, 이번에 알아볼 범위를 알려주세요. 네, 이번 차시에서는 인성 및 대인관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인성이라... 인성에 대한 범위가 좀 넓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지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품성 및 예절, 두 번째는 의사소통 행위, 세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행에 관한 것입니다. 네, 그 중 첫 번째 품성 및 예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품성 및 예절은 전인적 인격체를 완성하기 위해 학생으로서 바른 마음가짐이나 사람 됨을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 예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좀 더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로 협동하기, 학교에서 선생님께 인사하기, 우저른에게 공손하게 대하기 등을 지도할 수 있겠어요. 아, 이런 것들도 이제 지도가 가능하군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인 의사소통 행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부적절한 언어 사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먼저 학생 간의 욕설 및 비방을 하거나 특정 학생을 대화해서 소외시키고 따돌리는 행위가 있겠습니다. 음, 최근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교 시각 이후에 발생한 학생들 간의 부적절한 의사소통은 교원의 보호 및 감독 의무 범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사가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교육활동 중에 생활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비단 친구 간의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선생님에 대한 부적절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꼭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교직원에 대한 반말, 욕설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의사소통 행위는 모두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위에 해당하므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있네요. 네. 그럼 인성 및 대인관계의 세 번째 범위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학생 간의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신고 및 접수가 된 이후에는 반드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교폭력으로 신고 접수된 이후에는 반드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처리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해설서를 읽어보니 경미한 경우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경미하다는 수준이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경미한 경우라고 함은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 삭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 지도로 한계가 있는 사안은 관계기관에 인계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군요. 좀 구체적으로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절도, 도박, 폭력행위와 같은 범법행위,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 등 정신병리적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연계하고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생활 지도의 범위인 제5조 학원 및 진로, 제6조 보건 및 안전, 제7조 인성 및 대인관계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또 그 외에 또 기타 다른 분야도 있을까요? 네, 그럼 생활 지도의 범위에 대해 마지막으로 제8조인 그 밖의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조, 그 밖의 분야는 고시 제5조로부터 7조까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거나 오해될 수 있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생활 지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먼저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지도가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학교 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서 용모 및 복장에 대해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용모 및 복장이라고 하니까 또 학창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등교 시간에 교문에서 선생님들과 또 선도요원들이 복장 지도를 했었던 그런 장면이 새록새록합니다. 네, 생활 지도 고시에 따르면 학교가 정한 교복을 미착용하였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착용한 행위, 과도한 노출 등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적절한 복장과 용모에 관한 사항은 교육 3주체가 공유하고 학측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중건쌤, 교육 3주체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 아니었나요? 오,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학교의 장은 그 밖의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 예절, 학교 내 개인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등도 학칙으로 규정하여 생활 지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학생의 비행과 범죄가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버린 경우 어떻게 할까요? 네, 사회적 규범을 어긴 심각하고 명백한 학생의 비행 및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협력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진화쌤 덕분에 학생생활 지도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학생생활 지도의 방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학생생활 지도의 방식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이준권입니다. 네, 저는 교사 정진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생생활 지도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학생생활 지도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지도의 방식에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와 보상이 있습니다. 해설서에 제시된 순서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순서인데 이번 차시에서는 조언, 주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조언과 주의 부분에 공부를 하다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갑자기요? 하지만 이런 기습 질문 환영합니다. 훈육과 훈계 전에 조언, 상담, 주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알겠는데 혹시 조언, 상담, 주의도 순서대로 단계를 밟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언, 상담, 주의는 순서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상황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중 택하여 지도요령에 맞게 실시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번 시간에 조언과 주의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시죠. 조언이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합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지도하며 평소에도 실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군요. 그렇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조언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습, 진학 등 관련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사가 학생 면담 또는 관찰 시 교우관계, 학습 등에 대한 어려움을 발견할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정서행동 검사 결과 학생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조언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지도 요령이 있을까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정보인 것 같습니다. 학생 사생활과 관련된 조언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또 조언을 할 때 학생과 보호자에게 문제의 상황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교육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행동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생활과 관련된 조언은 비공개를 유지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이끌어내는 건설적인 조언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학생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표현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조언을 의미합니다. 아, 학생의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건설적인 조언을 하라는 의미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의란 무엇인지, 또 주의는 조언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려주세요. 조언이 말과 글로 하는 지도였다면 주의는 지적과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 등에서 학생에게 지적과 경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주의입니다. 그렇군요. 주의의 종류에 지적과 경고가 있다고 할 수 있네요. 네. 그렇죠. 주의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신과 타인의 정서 또는 신체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법령 및 학칙을 위반 가능성을 알리거나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전자기기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학급 또는 특별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욕설이나 비송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의를 줄 수 있겠군요. 네. 맞아요. 진하쌤이 말씀하시는 경우에 주의를 줄 수 있고요.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을 경우 뒤에 나오는 제12조, 훈육,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준 후에 훈육과 훈계로 넘어가면 되겠군요. 가끔이긴 하지만 주의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마음이 아픈 경우이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의를 줄 때 주의할 점이나 지도요령도 말씀해주세요. 주의의 주의사항 주의의 주의사항이요? 좋습니다.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주의를 줄 경우 비난, 경멸, 조롱, 타인과의 비교 이런 것들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언행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주의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발생한 즉시 시행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학생이 주의를 받는 목적과 이유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담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이준권입니다. 저는 교사 정진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활지도의 방식 중 조언과 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생활지도의 방식 중 상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담은 현재 학교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다만 법에 의해 이번 고시에 조금 더 명문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해설서를 살펴보니 상담은 학생의 학습 및 학교 생활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안내된 것처럼 진로체험의 날, 진학설명회 등 학교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상담은 별도 내부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보통 상담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교원이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담은 학생의 문제예방, 발달과 성장,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기에 학교장, 교원, 학생, 보호자, 누구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도 반드시 수업시간에만 이루어져야 하나요? 상담을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이나 학교회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교원, 보호자가 상호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응해야 합니다.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응해야 한다. 그럼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이나 근무시간 외에 요청하는 상담, 직무의 범위를 넘어선 상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직장 업무 처리 등을 이유로 야간 또는 주말에 또는 SNS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상담을 하기 전 상호 목적, 일시, 방법 등에 대해서 상호 합의가 먼저겠네요. 또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도 수업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는 상담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전에 안내해야겠습니다. 네. 만약 전화상담이라면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은 거부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교원의 직무 범위는 본인이 맡은 학생의 수업 또는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그런 영역들이겠죠. 예를 들어 전혀 관련이 없는 학생에 대한 상담, 담당하지 않는 행정 업무와 관련된 상담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가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담 중 학생이나 보호자가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을 즉시 중간이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에 학생에게 있다면 학생에게도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할 때 학급일지나 메모장에 상담 관련 메모를 하잖아요. 그렇죠. 생활지도 방식에 의한 상담을 할 때에도 반드시 기록을 해야겠죠? 네. 공식 요청에 의한 상담이라면 그 내용이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니 당연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학생이 쉬는 시간 등에 요청한 좀 가벼운 상담이라면 개인 메모 형태로 남겨놔도 되고요. 그런데 상담을 할 때 녹음이나 녹화를 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때는 학부모가 요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사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사전에 녹음과 녹화가 허용된 장소이거나 양측에 사전에 공지된 경우라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담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동의한 경우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중에라도 동의하지 않은 녹음 또는 녹화를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상담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역시 조언과 마찬가지로 비공개가 원칙이겠죠? 그렇죠. 상담의 내용은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지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 상담자나 내담자에 대한 급박한 침해 또는 위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으로 상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니 상담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누구든 교육적 목적의 요청과 필요에 의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사전 협의를 통해 일시, 장소, 방식과 주제를 나누고, 상담을 실시한 후 그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고, 상담을 종료하고 기록하면 끝이군요. 그렇죠. 오늘 연수 아주 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지도의 방식 중 훈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서은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김태훈입니다. 이전 차시에서는 상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무엇을 알아볼 차례인가요? 네. 이번 차시에서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중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12조인 훈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훈육하니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떤 말인가요?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재지, 분리, 소지물품 조사, 물품 분리 보관의 5가지 방법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은철쌤, 훈육을 언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훈육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조언, 주의 등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긍정적 행동 변화가 없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5가지 훈육 방법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훈육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학교의 장 및 교원은 법령과 학칙 내에서 훈육 방법을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이나 체벌 같은 폭력은 금지해야 합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법인지가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지시의 경우 학생의 학업과 진로의 성장 및 발전, 안전한 학교 생활 등 교육적 목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잡담이나 장난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등하교시 안전한 이동수단을 활용하여 통학하도록 지시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놀이를 금지시키거나 장소 이동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 과제를 시간 내에 작성하지 못한 경우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해당 과제를 완료하도록 지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단 이때도 기본적인 식사, 화장실 이용의 시간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지도하기가 어려웠는데 명확하게 제시해 주니까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당한 지시이냐 부당한 지시이냐의 기준을 잡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시의 방법을 교칙에 언급하거나 전체 교사 협의회를 통해서 학년 규정, 학교 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철쌤, 제지란 무엇인가요?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상황에서 구두로 제지하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경우 교직원이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도 있고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물리적 제지가 있었다면 학교장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구두로 제지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교육활동 중 구두 제지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학교장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리적 제지의 경우만 학교의 장에게 즉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세요. 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도 및 계단 난간 등 위험한 장소에 올라가거나 뛰는 경우, 도구 등을 활용하여 자의를 하는 경우, 공구, 화학물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휘두르는 경우, 인화성 물질과 화기를 이용한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마약성 물질 등 위험한 물질을 흡입하는 경우, 타인에게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가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제지해야 하는지 지도 요령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두 제지의 경우 감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문제 행동에 대해서만 짧고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신체를 제지할 경우에는 학생의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용하여야 하고요. 이번에는 분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철쌤, 분리란 무엇입니까? 분리란 첫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둘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셋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넷째,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말합니다.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분리를 실시하나요?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수업 중 잡담, 장난, 고성, 수업 거부 등 혹은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1호와 2호는 교실 내 자리를 마련하여 분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3호에서 말하는 교실 밖 지정된 장소는 어디를 지정하는 것이죠? 교실 밖,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혹은 교무실이나 교감이 지정한 장소입니다. 교무실이나 지정된 장소로 분리를 할 경우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4호에 있는 정규 수업 외에는 언제이며 특정 장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정규 수업 외의 시간은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수업 종료 후, 방과 후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특정 장소는 교실, 교무실, 특별활동실 등 분리 조치를 위해 학칙으로 정한 별도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분리가 된 학생들은 분리된 장소에서 무엇을 하게 되나요? 교과서 요약이나 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행동성찰문을 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언제 어디로 분리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분리를 시행했을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분리의 지도 요령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리 시에는 첫째, 분리 환경, 둘째, 분리 시간 및 조건, 셋째, 사전 안내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분리되는 장소는 어떤 환경으로 구성해야 할까요? 먼저 공간의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하고요. 분리 중에 지켜야 할 행동을 학칙으로 정하여 행동수칙이나 과제를 분리 장소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분리 시간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명확하게 몇 분이 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학칙으로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분리를 할 경우 최소 식사시간 20분 정도를 보장해주거나 분리 시에도 화장실은 갈 수 있게 해주고 너무 덥거나 추운 곳에서 장시간 잊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나치지 않은 분리 시간의 적절성을 도출해내는 것이 관건이겠군요. 교육주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학칙으로 명문화하고 사전 안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리된 학생들은 분리 학생 조치 현황 대장을 통해 분리 학생의 학습 장소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알아본 훈육의 세 가지, 지시, 제지, 분리 세 가지 방법이 현장에 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서은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김태현입니다. 이전 차시에서는 학생 생활 지도의 방식 중 훈육, 지시, 제지, 분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차시에서는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중 제3장 생활 지도의 방식 중 12조인 훈육, 물품 조사 및 분리 보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철쌤, 물품 조사와 분리 보관은 무엇이죠? 네, 말 그대로 학생의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과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다입니다. 당연히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고 특정한 경우에 조사와 분리 보관이 가능하겠죠? 어떤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네, 먼저 물품 조사의 경우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라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합리적인 이유란 주로 학생들의 신고나 교사가 목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나 라이터, 술, 화학약품, 레이저 포인터, 인화성 물질,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나 직접 목격한 경우에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만약 물품을 조사할 때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학생과 동성인 교직원의 도움을 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성 관련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불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나 목격이 없는 상황에서 교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물품을 찾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는 없겠죠? 그럼 만약 쉬는 시간에 몇 명의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나온 뒤에 흡연 상황이 신고되었다면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를 할 수 있나요? 네. 흡연 정황이 신고된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화장실을 사용한 학생들이 흡연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므로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물품 조사가 가능합니다. 확실한 목적과 특정인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물품을 조사할 때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물품을 조사할 때 물품 조사 과정에서 학생 개인 신상 정보를 침범하거나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한 학생의 소지품을 열어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군요. 그럼 이제 분리보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보관은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 다음 네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둘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셋째,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넷째,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 사용을 금지한 물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분리보관을 할 때는 기관과 장소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 물품이라 아무래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물품을 분리보관하는 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되면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물건을 보관할 때는 누구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 학생으로부터 비슷한 물건을 분리보관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주인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물건에 이름을 쓰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만약 분리보관하고자 하는 물건에 폭발이 위험이 있거나 마약류 등 현행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도 학교에서 보관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폭발물이나 마약류 같은 현행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으로 분류되는 물건일 경우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분리보관 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물품을 분리보관했을 경우 지도교사는 학교장에게 일시와 경위 등을 보고해야 됩니다.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고요. 네. 그럼 얼마나 물건을 보관한 후에 돌려주게 되어 있나요?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보관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여 2회 이상 경고를 주었음에도 계속 사용하여 분리보관한 경우 수업시간 종료 후 돌려준다거나 술, 담배, 라이터, 불건전 서적 같은 것들은 학부모에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리고 일정 기간 후 인계한다는 등의 학칙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급 생활 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 생활 지도 방식 중 훈육, 물품 조사와 분리보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생 생활 지도의 방식 중 훈계와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김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서은철입니다. 이전 차시에서는 학생 생활 지도의 방식 중 물품 조사 및 분리보관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차시에서는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생 생활 지도 방식 중 훈계와 보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훈계하니까 뭔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떤 말인가요? 훈계란 학생의 잘못된 의지와 태도를 바로잡아 스스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 의식을 함께 가지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태훈쌤, 훈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훈계는 조언, 상담, 주의 등의 생활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수업 준비가 잘 되지 않은 학생에게 조언이나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과서 등을 준비하지 않거나 본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학생에게 훈계를 할 수 있어요. 학생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훈계로 지도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생활 지도 고시에서는 성찰하는 글쓰기 등을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는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우려하시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성찰하는 글쓰기가 학생의 인권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거죠. 하지만 성찰하는 글쓰기는 학생에게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도록 하는 반성문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학교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친구의 우유를 쏟는 학생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훈계할 수 있을까요? 생활 지도 고시에서는 학교 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 원상복구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유를 쏟았다면 청소 도구를 활용하여 닦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벌 목적의 벌청소는 훈계의 방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훈계의 과제 부여 방식은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지도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의 교육적 지도를 위해 필요에 따라 선택 또는 병행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지도하기가 어려웠는데 명확하게 제시해 주니까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훈계를 통해서 처벌하거나 응징한다는 생각보다는 학생의 잘못을 수정하고 잘못된 행동에 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학생의 잘못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활 지도를 하는 것이 좋겠군요. 맞습니다. 훈계를 할 때 수치심을 주거나 경고나 위협, 회유, 비난, 비교, 평가와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지양해 주셔야 하고요. 평소 학생들과 나포를 형성해 두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철쌤은 보상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그린마일리지나 상벌점제 같은 제도가 운영된 적이 있었는데 맞나요? 생활지도 고시에서의 보상은 예전의 제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이나 상 등의 방법을 이야기하죠. 벌의 개념은 빼고 수여하는 상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보상의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고 촉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겠어요. 상을 줄 수 있죠. 일종의 토큰 강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업시간 중에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상품 스티커를 주는 것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학교 외부에서 바람직한 행동과 인성으로 학교 이미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학생도 포함되고요.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기여한 학생도 해당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지나친 경쟁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범위를 잘 설정해두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국가의 물품이나 상품권 등의 보상을 지향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니까요. 이번 차시에서는 훈계와 보상에 관하여 알아보았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및 이의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김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서은철입니다. 이전 차시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방식 중 훈계, 보상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차시에서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중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와 이의제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도를 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생이 선생님의 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선생님들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차분하게 생활지도 고시의 매뉴얼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태훈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알려주시겠어요? 네, 지난 차시에서 말씀드린 조언, 상담, 주의를 통해 생활지도를 진행합니다.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훈육과 훈계를 하게 되고요. 단계를 밟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 생명, 신체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 등의 긴급한 경우에 생명, 신체 위해 또는 재산 손해 우려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훈육도 가능합니다.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진행했음에도 학생이 불응하면 어떻게 하나요? 네, 교관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죠. 이때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되어 교권보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의 처분을 받습니다. 퇴학처분은 고등학교만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혹시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이 침해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학부모에 의해 교육활동이 침해된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되어 교권보호위원회에 상정되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의 치유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죠. 2023년 9월 28일 개정 공포된 교원지휘법의 내용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교원지휘법 제26조 교육활동 침해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신설되었습니다.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보호자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들에 관한 학칙규정을 규정해 두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생활지도 고시에서는 학칙규정에 대해서도 제시되어 있거든요. 학교 사정에 맞게 반영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의제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보호자가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도 관련한 절차를 안내해 주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14일 이내는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네,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14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거든요. 다만 14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럼 학교의 장이 답변하는 기간은 이의제기를 받고 14일 이내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이의제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2회까지만 답변하시고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개별 교원에게 연락을 하면 어떻게 되죠? 네, 학교에서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 교사, 학생, 보호자의 3주체의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곳입니다. 학생과 보호자, 학교 구성원 모두 학생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